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리라 하는 시모온과 구린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237 선교시대의 주여 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예원 선교주일로 오늘 본문인 우리 다리목사님의 2부 예배 말씀과 함께 3부 예배는 정문식 선교사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36년 전에 선교라는 두 단어를 붙잡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현재 21개국에 51명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 사명을 잃은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다. 소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천명이면서 또 예수님 역시 이 땅의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남기신 말씀도 바로 선교였습니다. 마가다라빵에서 사도행전 1장 8장 언약을 붙잡고 신약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본질을 잠시 놓치고 이 선교적인 도전을 이제 머뭇거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문제를 통해서 시대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강건적으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스테반과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마치 교회는 텅 빈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선교가 될 수 없는 선교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우리가 선교의 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선교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흩어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흩어진 자 중 일부가 안디옥으로 건너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신학의 선교는 분명히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이방의 선교를 추진하기에 의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었던 유대주의적인 성향 율법적인 이 사고, 이 틀을 갖고는 본격적인 선교를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의 선교회의 이제 중심축이 되었고 선교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플랫폼이 되어서 이제 이방 선교회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말씀하시면서 강단 2, 3말 기억나시죠?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 우리 예원교회 역시 본당 헌당 작년 10월 16일에 이루어졌고 정확히 6개월이 지나서 올해 4월 16일 지난주에 515명의 중직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당 헌당과 우리가 2, 3, 7일 중직자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것을 임직의 기점으로 이제는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 시간표로 본격적인 2, 3, 7일 선교회 원년의 시간표로 접어든 것입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또 2, 3, 7일 선교 시대의 주역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적인 도전 속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2, 3, 7일 선교 시대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선교회 원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 5명이 나옵니다. 선교사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대한 핵을 그은 바울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원팀을 이루었고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그런 사역적인 큰 증거들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바울팀의 멤버들을 쭉 보더라도 아, 안디옥 교회가 이런 민족, 인종, 문화, 신분을 초월한 다민족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바나바, 구부로 출신은 유대인입니다. 대표 지도자 역할을 했고 어찌 됐건 핍박사 사울이 어찌 됐건 해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대명사 바나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흑인이고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 구린의 사람 루구에 역시 이 루기호도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흑인 로마의 영양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헤로세의 젖동생 마나엔 헤로과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젖동생 마나엔 어찌 보면 귀족 출신이고 권력층이지만 왕궁의 부귀 영화보다 이 복음을 선택한 자였습니다. 사울,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폭군이었습니다. 복음의 핍박자에서 해심해서 이제는 성교사, 전도자, 바울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과연 이들이 한 팀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다섯 명은 완전히 그 배경 자체 인정도 문화도 다릅니다. 귀족과 노예가 만났고 흑인과 백인이 만났고 유식한 사람과 배움이 없는 사람이 만났고 부자와 가난하자가 만났고 거기에 예수 믿는 자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이런 편견 자체를 깨버린 교회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임을 공통분모로 붙잡고 복음적인 시각,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서로를 수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결집력이 결국은 4등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오히려 불신자들이 현장에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붙여줄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러한 영향력을 입힐 수 있었는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성요원 모두가 4등전 1장 1절 3절 8절 바로 이 3호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호직의 정확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똑같이 3호직은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먼저 개인화 되어지고 내가 결론 내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만 머물러 있는 고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전파가 되어진 겁니다. 세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 있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어찌보면 굉장히 피상적인 표현 같지만 그만큼 주의 손이 함께 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의 증거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소문이 나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같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린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지를 믿습니다. 오늘 부문 사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부로 구부로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 라고 명하셨지만 처음부터 그들을 땅끝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부로로 성령 인도를 받아 갔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에서부터 증인된 삶을 시작했고 다메셋 도상에서 푸아렛 주님을 만났던 바울 역시 13년이나 고향인 하늘께서 다소에 거하게 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불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땅끝 증인의 출발 굳이 다 고향 내려가라는 말 아니죠. 바로 나에게 있는 내 현장 나를 아는 지인들 나를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홀로 이 일을 수행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무금아 이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늘 최고의 시스템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다섯 가지 기초도 결국은 나거든요. 내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 성취에 함께 동역자로 영직인 파트너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언약 공동체인 교회 내가 어느 교회를 이 지상교회 중에 사용할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예원교회를 뽑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히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망망대에 그물을 던질 것 같은 현장의 교회거든요.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동아리나 학교나 회사는요. 비슷한 수준에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공통분모를 갖고 모이는데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이 오인일조를 버금갈 정도로 망망대에 그물을 던진 것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연령도 다르고 영적 문제도 다르고 믿음의 상태도 다르고 전문성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삼오직으로 완전 원리스를 이루어서 2, 3, 7 성교 망대를 세워가는 선교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선교의 동력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본문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본문 9절에서 12절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쯤 되면 우리가 눈치를 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선교를 성령께서 불러시키시는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다. 또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성령 선교의 기획자가 되시고 선교의 주도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영, 선교의 동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통 선교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선교 언약의 전제의 조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조건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전제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자체가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성시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전파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도행전 1장까지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안디옥을 비롯해서 당시 땅끝이라 여겼던 로마의 심장부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성리의 권능을 힘입을 때만이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성령 성령의 그 도구로 우리가 부른받아서 이 선교의 수행기간인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늘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반대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어제 복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바로 기도와 성령의 뗄레와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신절 마가다라빵의 120명의 제자들이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잡고 함께 집중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은 우리가 어떤 세상 경험이나 아이디어로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천종조 2, 3, 7 나라를 품었다라는 건 역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5명의 파울팀 지도자 중에 특별히 부흥의 핵심 인물이었던 바울과 파나바를 선택을 하십니다. 본문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가장 그 교회의 핵심 인물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인물을 성령이 명하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이에 바로 안디옥 교회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하여 보내는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받는 것이 참된 기도구나. 그리고 성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중요한 사람 다 빼놓고 남은 것 보내는 게 성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물질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또 참된 성교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성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예원교회가 2, 3, 7, 4, 1, 515명의 중직자를 세웠다. 저는 미처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류관수 목사님 그리고 어제 단위 목사님 말씀을 다시 저희가 임직 때 또 어제 강단을 통해 확인하면서 야 이거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또 한 해는 우리 예원교회가 그었구나. 정말 굉장히 놀라운 교회사의 시간표 속에 우리 예원교회가 있음을 알고 굉장히 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현장 흑암 문화가 판을 칩니다. 기도의 힘 성리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성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성교는 영적 싸움이고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성교를 깨닫지 못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 성교를 깨닫았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교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하는 교회만이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3, 7일 성교팀 구성이 향후 되어지고 또 성교지를 향한 본격적인 기도가 이제 중지자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교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래학자, 경제학자인 피터 드럭커가 모든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 그 조직의 외부의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다. 조직의 내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할 때 그 조직은 사멸한다. 보통 교회들이요. 내 교회, 내 부흥, 내 교인, 내 자식 내 거 내 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교회를 세우신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한 영적 조직이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외부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은 머신, 기계적인 거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모니먼트, 그냥 기념관, 관광지, 그냥 그때 그랬었었지 그냥 과거에 머무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브먼트 교회로 늘 생명적인 역동과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성교하는 교회만이 이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정적 교회에 여러분 마침피 없습니다. 주님 제림하실 때까지 쭉 가는 것이고 그 연속선상에 우리 예원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당시 안디옥교회가 세계 성교회 베이스 캠프로 놀라운 성교적인 과업을 수행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예원교회가 237 성교 원년에 237 성교의 플랫폼으로 귀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목자님께서 결론에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 성교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성교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다 성교사입니다. 평신도 성교사. 그래서 내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을 섬기는 현장 성교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교하는 교단, 성교하는 교회, 성교하는 가정으로 또 성교하는 개인으로 여러분들이 237 성교시대의 주역으로 또 3운동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